이번 시즌에서 정말 아쉬웠어요. 이번 시즌은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결승전이거든요. 이번 시즌이 더 길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어쨌든 저도 더 풍족해지고 더 재밌는 경기도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 그건 좀 아쉬운데 지금 이 결승전 이후에도 승강전도 있고 월드컵 선발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롤드컵도 있고 다양한 LOL 컨텐츠 아직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빠르시죠. 다음 시즌이 이제 예전에 시작을 할 텐데 역시 위점지진 사이트를 제가 열심히 이용하면서 정말 정확한 데이터와 어떤 팩트를 근거로 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더 해설들을 열심히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지향한 해설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재밌는 해설을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TM이었습니다. KTM이었습니다. Hey everybody, I'm Monte Cristo I'm one of the analysts for LCK here in Seoul 그리고 제가 이해받을 할 수 있는ётся과 바로 Xindy의 첫몬분들은 경험을 선분히 하는 것입니다. 이 시즌의 combos에 맞게 되었습니다. 이 시즌에서 가장 큰 영권력EN을 cayendo! KT 목수에 감을 일단 세워볼 수 있는 것은 지인의 바 inertial 맞에.. 이 시즌에서 가장 하러가 있는지.. 아, 영원한 인사에 대한, 그리고 팬들과 공연이 될 수 없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팬들에게 참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대해 참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대해 참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하면서 하는 것과는 사이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신선한 경우도 있고 저에게도 새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쟤가 처음이시는 게 납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아쉬운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보다 잘 맞춰서 저는 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다음 시에 대응을 하게 될지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넘치게 되면 아니면 차주시들보다 발전된 분이 그러니까 못하게 되더라도 좀 예전처럼 다시 각각의 관객으로 더 열심히 일시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